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급락장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KB디콘의 이윤택 애널리스트 리포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리포트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다른 회사 리포트라도 좋은 리포트면 소개할 수 있겠죠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KB증권의 이윤택 위원님 자료 소개를 해드렸던 게 큰 급락이 온 이후에 3개월 6개월 12개월 형성됐던 어떤 주가 패턴의 변화들을 보면서 어쨌든 위기를 다시 극복할 새로운 성장주의 등장 그리고 딥벨류에 있는 아주 싼 주식들의 새로운 등장 두 가지 측면이랑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에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소위 폭력 관련 주들이 정책 관련 주들로 거의 수익률 탑10의 상위를 다 차지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보고서가 하나금투의 이재만 전략가가 쓰신 자료인데요 저희 프로에도 한번 나오셨었죠 네 제가 방송에서 그때 뵀었는데 이분이 3월 24일 날 쓰신 자료의 내용이 2020 퍼펙트 스톰 위기는 전설을 만든다라는 자료고요 여기서 언급하는 어떤 논조가 과연 급락이 오고 다시 주가가 회복됐을 때 직전장의 주도주가 다음 장의 계속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부각을 받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현재 시장에도 있는 편인데 일단 2007년과 2008년의 사례를 보면 이 보고서에서는 2007년에는 시총 2위 3위 10위 그러니까 시총 1위는 삼성전자가 거의 부동의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2위 3위 10위 기업이 그 당시에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같은 소위 굴뚝 관련 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2009년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어떤 시총 상위군들이 현대자동차가 시총 3위로 올라오고요 현대모비스가 시총 10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2010년으로 가면 기아자동차까지 시총 10위로 올라오면서 소위 시총 탑10에 현대자동차 그룹즈가 세 종목이 올라오는 차화정 장세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 결론은 과거의 급락 이후의 패턴들을 보면 직전 주도주 외에 새로운 주조들이 올라오면서 주도주가 교체됐던 사례가 종종 목격이 된다 이런 문제를 의식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의 시총을 살펴보면 1등이 삼성전자 그리고 2등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시총 60조고요 그다음에 3등의 삼성전자 우선주는 빼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0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시총 28조 셀트리온,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차 이런 정도가 탑10군에 형성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시총 2위인데 시총 2위에 등극할 수 있는 군들은 누가 있을까 이런 걸 추적해보자는 거죠 제가 과거에 리서치에서 애너를 하거나 운용사 매니저를 할 때도 연말되면 많이 했던 어떤 내기 같지 않은 내기들이 내년에 시총 2위는 누가 될 것이냐 1등은 결정돼 있으니까 1등은 사실 거의 부동이라고 놓고 보고 내년에 과연 시가총의 2등은 누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되게 가벼운 토론들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신풍제약이라는데 신풍제약이 되면 인생의 대박을 맞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분도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한 건 아닌데 하도 요즘 많이 오른 종목을 치시길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으면 도움이 될 만한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과연 코로나가 지나가고 장이 정상화돼서 만약에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주식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하이닉스가 계속 시총 2위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시총 2위가 바뀔 것이냐 아니면 2008년 9년의 사례처럼 현대차 그룹주처럼 탑10 안에 서너 개 정도 업종으로 군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걸 한번 따져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인뎁스하게 파기 시작하면 어찌 됐건 코로나 회복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들을 그게 2위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죠 2위가 가면 거기에 줄을 대고 있거나 유사한 업종들은 중소용주 중에서도 저기 코스탑 쪽에서도 이렇게 순위를 계속 올릴 테니까 그렇죠 그쪽의 주도주군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소위 작년에 가까운 사례로 5G가 주도주로 올라갈 때도 KMW라는 대장주도 물론 우뚝 서 있었지만 KMW를 매매하시지 않은 분도 KMW가 시장의 주도주라는 걸 인식하셨다고 하면 그것과 유사한 밸류체인들을 사셔서 충분히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과거 한국 증시의 패턴을 보면 시총 대형주가 시총 2, 3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와중에 그 섹터에 속해 있는 똘똘한 중소용주들은 10배짜리 주식들이 소위 템백어 주식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특수로 올라가던 구간에서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10배까지는 시세는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장에서 가장 스타였던 주식이 산성 L&S라는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가 제 기억에 거의 한 20배 이상 올랐던 것 같거든요 그 회사가 요즘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거의 다시 절절 기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약간 지나간 느낌인데 그 진입 장면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한다고 그런데 어찌 됐건 그 당시에도 패턴이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되게 독보적인 기업이 업종을 리딩하면서 그 밸류체인의 분석을 끝내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이 타오바오에서 계속 랭킹 1위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타오바오몰의 랭킹을 일반 투자가 분들도 심심치 않게 검색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관이나 애널리드 타오바오몰의 랭킹이랑 있는 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아모레퍼시픽이 뭔가 상당히 새로운 주도주로 움직인다는 거인지 하신 분들은 그런 조금 딥하게 리서치를 하다 보면 타오바오몰에서 리더스 코스메틱과 되게 낯선 이름을 접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성애넷이라는 기업을 탐방을 가게 되고 그 회사의 월별 매출이나 분기매출들을 팔로업하면서 실제 이 기대감들이 숫자로 이어졌을 때 어떤 시장은 상당히 스타 주식들을 맞이하게 된 경험들을 저희가 화장품 때도 했었고요 바이오 때도 기억해보시면 그냥 바이오가 2016년 15년에 뜬금포로 간 것 같지만 한미약품이라는 업종의 대장주 그 당시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합산시총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총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한미약품이 아니더라도 한미약품과 유사한 바이프라인을 하고 있는 밸류체인들을 분석했던 분들이시라면 다른 종목 가지고 충분히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멀게는 차화정부터 해서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피, 한미약품 그리고 2018년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런 것들도 신라젠이나 HLB 이런 것들이 갈 때 이 주도업종이 섰을 때 이 밸류체인을 누가 더 면밀하게 분석하냐가 결국은 그 장에 투자 수익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코스피가 올랐던 장을 IT테크 중심의 소위 친메이커들이 올라갔던 하드웨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주도주였던 장세였었고 그때 실제 개인 분들이나 전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은 전자닉스도 물론 많이 사셨지만 소위 소부장이라고 해서 전자닉스가 좋아질 때 전자닉스에 납품을 하는 장비 업체들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소재 업체들 이런 쪽들에 투자를 집중하시면서 상당히 괜찮은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훨씬 가볍게 먹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사태 급락이 지나간 이후에 정말 계속 하이닉스가 그러면 시총 2위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후보군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공부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주는 보고서인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이번 반등장을 관찰하면서 이 주도주 교체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실제 이번에 지수가 1430에서 1790으로 올라오는 와중에 거의 지수가 2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반등을 주도했던 것들은 전자나 닉스는 아니었습니다 소위 12월, 12월 장에서 상당히 좋았던 애들이 이번 반등을 주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지수는 소위 신고가는 아니고 3월 11일 정도 수준까지 돌아왔는데 개별 종목군 중에서는 52주 신고가가 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는 종목들이 또 새로운 군을 형성하는 섹터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이번 장에서 봤던 대안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뭡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소개 굉장히 궁금한데 지켜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소위 언택트라고 불리우는 업종들이고요 이쪽 업종들의 대표주가 큰 종목들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잘 가득군요 요즘에 물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만 카카오도 그렇고 NC소프트가 돋보이던데요 NC소프트가 이번 장에 상당히 돋보였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지수 평균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장 대비 선방을 했던 어떤 빠질 때 덜 빠졌죠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남들 오르는 정도 같이 따라올랐었고 그래서 그런 게 대표주들이 있는 업종인데 이런 업종이 조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코스피 시총 탑10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이버가 전체 시가총액 5위 기업이고요 NC소프트가 14위에 있습니다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16위 정도에 있거든요 그거 합산하면 2등 가까이 되겠네요 네이버 28조, NC 15조, 카카오 14조 합치면 대략 한 60조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하인에서 얼마? 70조인가요? 하인에서는 60조입니다 그건 비슷하군요 언택트 대표주 3인방 플러스하면 지금 친메이커로 세계 2등인 맞습니다 거기 시가총액 2등인 업체하고 육박한다 그래서 시총 대형주로 놓고 봤을 때 이쪽 섹터가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할 만한 사이즈까지 제가 볼 때 이미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예 그냥 개별 주식으로 있는 개별 섹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의 시총 12기업이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 오늘 마감 시총이 16.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NC소프트가 15조고 카카오가 14조면 이 기업들이 여기서 한 2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으면 10위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저희가 2009년에 목격했던 현대차그룹 3인방이 탑10에 들어오는 이런 그림들이 아주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침 최근에 시국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저희가 왜 3월 초쯤에 제가 나왔을 때 김 프로님께서 쿠팡 주변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쿠팡과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저항하든 저 같은 사람이 쓰고 나서는 한 번 쓰면 계속 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물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전자결제주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거 실제 이번에 52주 신고가 난 종목 중에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장 먼저 52주 신고가가 났고요 그리고 KINX라는 서버를 임대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초창기에 카카오가 서비스 초창기일 때 이 회사 서버를 임대해서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꾸준하게 돈을 벌고 꾸준히 성장했던 주식인데 이번 구간에서 상당히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네 저희 회사도 거기 서버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조금 얘기 나온 김에 소개를 드리면 기존에 있던 서버들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군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 서버들을 갖고 있는데 중소업체들이나 신흥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 서버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기업을 임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트래픽이 어쨌든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재작년쯤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가비아라는 모회사랑 KNX가 대규모 땅을 토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모회사가 가비아죠 모회사가 가비아고 자회사가 KNX인데 그러면서 이 회사가 지금 지식정보타운에다가 대규모의 서버 설비들을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한 1, 2년 뒤에 매출에 찍힐 때쯤에 테마가 맞긴 한데 그 회사 매출 중에 케이블 TV 매출이 많은데 케이블 TV들이 대부분 최근 들어 통신사들로 합병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매출들이 좀 줄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에 언택트라는 큰 테마에는 정말 잘 맞는 회사이긴 한데 언택트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라서 어쨌든 이 회사의 매출 트렌드들을 보면 그런 어떤 케이블 쪽들의 매출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한 성장들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택트 섹터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나 KNX 같은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주식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개별 종목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다나와라는 회사가 있는데 다나와가 소위 PC 살 때 접속해서 최저가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재택근무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약을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약간 이런 태블릿, 노트북, PC 수요들이 상당히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 수요가 꽤 있대요 그래서 최근 언론 기사 보도자료를 보니까 다나와가 지금 3, 4월 달에 PC 쪽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눈에 띄게 올라온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 근처 영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언택트 공부를 하다가 다나와 사이트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저도 한참 이 사이트에서 PC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거 볼 때만 해도 거의 PC나 노트북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지금은 모든 가전제품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냉장고, 에어컨, 태블릿 PC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가격 비교 다 해서 최저가 링크 누르면 그 링크 사이트로 옮겨 그래서 수수료를 먹는 거군요 수수료도 있고 광고 수익 양쪽인데 어쨌든 이런 비즈니스들도 최근에 예약이 되는 언택트 관련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어쨌든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버티는 이런 종목군 중에 들어있고요 3명은 상당히 저렴한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소위 핀테크 쪽에 들어있었던 더존 비즈온이나 웹캐시 같은 그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쪽들도 지금 어쨌든 세무결제나 아니면 클라우드 같은 것들 계속 수요가 늘고 웹캐시의 세무결제들도 어쨌든 대면 접촉을 안 하는 방식들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쪽 섹터들을 한번 쭉 우리가 밸류체인들을 과연 어느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 트렌드가 바뀌어 나갈 때 어느 기업들이 이 사회적 변화에서 좀 성장을 누릴 수 있겠냐 이런 걸 한번 공부해보시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자료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언택트라는 게 시대적인 조류가 된다 이게 코로나19가 얼만큼 지속되냐 이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조류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총매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면 대표주인 NC소프트 사고 카카오 사고 네이버 사고는 싶은데 차트를 보거나 그러면 이미 몇십만 원대 주식이 돼버려가지고 손이 잘 안 나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일부 좀 사고 그 외에 중소용주 중에 이놈들하고 같이 가는데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좋은 놈들 놈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좋은 분들 좀 사고 이렇게 전략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 그건 각자의 목표 수익률에 따라 달릴 텐데요 본인이 기대하시는 수익률이 어느 선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어떤 종목 선택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회적 변화들이 나타났을 때 소위 산업이라 하면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마스크 주질이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마스크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좀 중소기업군에 그치면 보통 이거는 테마로 끝납니다 그냥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트레이딩으로 좀 빡세게 치고 빠지는 테마주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데 테마군들이 되는데 이런 어떤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속하는 업종이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유의미한 어떤 사이즈를 차지하는 대표군이 되면 이거는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마스크 산업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마스크는 사실 여기서 마스크를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반도체를 대체할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사실 진단 키트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매출 사이즈나 이 업체들의 역량을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이 시총 60조를 하는 하이닉스를 뭔가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산업까지 클 거라는 기대감은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군들은 테마주 성격에 맞게 각자의 어떤 스케줄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언택트라는 흐름은 계속 언급들이 되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대한민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고 또 이 업체들의 사이즈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시총 2위에 육박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산업을 형성했다고 하면 이쪽은 지금 좀 올라 있지만 산업으로서 하면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예전에 그 윌리엄 오닐의 좀 성장주 투자 기법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좀 드렸던 팁 중에 보통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 소위 주도주라고 하면 진짜 한 두 달 만에 시세 다 뽑고 끝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대가 바뀌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주도주들은 시세를 한 번에 다 주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차트에서 많이 얘기하는 엘리어 파동도 세 번의 상승 파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 모르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주다가 이 업종이 정말 성장하는 산업이면 또 두 번째 상승 구간이 오고 또 쉬어가다가 세 번째 상승 구간을 주고 이런 기간을 주게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일단 오르면 다 제끼십니다 이거 올랐고 내가 지금 사면 특히 이런 약세장에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약세장이 이렇게 안 빠지고 오른 걸 어떻게 사?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고 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내일 당장 아침에 이 주식들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주식들이 정말 진짜 백이라면 이번 1차 상승으로 상승세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1차 상승이 지나고 기간 조정이 됐던 혹은 가격 조정이 이뤄졌을 때 또 그때 가면 또 빠지면 또 빠지는 대로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커버 빠진댔잖아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주식들이 정말 그러면 1차 상승을 마감하고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두 번째 상승이 이뤄질 것이냐 결국 여기서 투자 판단을 하는 건 결국 쉬는 기간 동안의 리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산업군들이 지금 상당히 유의미하게 군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 적어도 지금부터 이쪽 업종에 뭐가 있고 어느 기업들이 있고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건 어느 쪽이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점검을 해두시면 설령 당장 내일 사시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진짜 기회 안 주고 계속 가면 안 사면 그만이고요 내가 업데이트해서 잘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기다렸던 가격권이나 기간 조정들이 온다 그랬을 때 내가 가격 빠졌다고 망설이지 말고 그럴 때는 내가 공부한 결과를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되냐면 고점 대비 10% 빠지면 사야지 20% 빠지면 사야지 그게 아니고요 이 회사에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얼마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차트를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 조정받으면 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마저도 이 회사는 난 어느 정도 가격을 내면 살 수 있어라고 정하고 계셔야 거기를 터치하거나 그 밑으로 오면 그냥 자동 매수가 들어가는데 빠지면 사지 하면 안 사지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다 주식은 운이 아니고 실력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데 항상 그때 갈등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언택트 관련주가 있고 언택트 쪽이 좀 유의미하게 올랐고 또 하나 눈에 띄던 쪽들은 바이오 쪽에 시밀러랑 의료기기들인데 일단은 이쪽에는 사실 조금 발라서 보셔야 될 게 코로나 관련 신약을 만든다는 테마줄도 상당히 섞여 있어서 바이오 주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군요 네 네 제가 볼 때도 이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된다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주식들도 있고 아니면 의미 있는 무언가 시도를 하고 있는 주식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발라볼 필요는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그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던 주식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제가 지니곤이라는 농담처럼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항체 개발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본인은 HLB의 순회장님 진양곤 회장님의 보통 투자자들의 애칭인데 일단은 그때는 저도 이게 뭔가 이런 코로나 관련 어떤 이슈로 좀 올라왔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뉴스플로우들이나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라는 하나의 산업군에 속해 들어가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상당히 산업적으로 좋은 환경을 줘요? 유리한 환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주죠?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한국과 중국만의 이슈였을 때는 아무도 공공복지 의료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걸려서 가까운 한국은 중국 옆에 있어서 손해보는 약간 이런 컨셉이었는데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결국은 각국이 평소에 얼마만큼 공공의료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냐 거의 그 공공의료의 기초 체력이 거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독일같이 평소에 어떤 공공의료체계가 좀 돼 있는 국가들은 그래도 확산도 좀 덜 되고 사망률도 좀 낮은 반면에 그렇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비교하면 독일이 훨씬 낮죠 네. 남유럽같이 공공의료가 좀 약했는데 거기에 더더군다나 정부 재정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삭감해왔던 지역들은 어쨌든 지금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맞습니다 치료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내도 치르기 어려운 이런 지금 환경에 처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도 초반에만 해도 약간 정부에서 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슈라고 인식을 하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이탈리아나 유럽이랑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더하문도 하지 못한 바가 그러니까 실제 지금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 공공의료 시스템이 뭔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들이 이번에 상당히 유의미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결국은 공공의료를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어떤 이 국민의 의료보험을 상당 부분을 커버해줘야 되는 이슈고 이거의 핵심 전제는 의료수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이 됐건 의료행위가 됐건 진찰행위들의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경제주의 표방하고 특히 의학 쪽에서도 상당히 신약에 대해 공격적인 약가들이 형성해주면서 오히려 약을 비싸게 팔아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약을 적극적으로 만든다 이게 사실 미국의 주류의 어떤 메인 의료정책이었다고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쌓았죠 맞습니다 주류 메이저 제약사들 JNJ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시밀러도 보시면 유럽이 먼저 허가를 내줬고 미국은 버티고 버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내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도 제 생각에는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면서 조금 더 저렴한 약들을 보급해서 보편적인 의료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필수적인 것들이 케미컬 약들은 제네릭이라는 의약품을 통해서 약가를 낮출 수가 있고 바이오약품들은 바이오시밀러라는 복지약을 통해서 약가이나를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미국이라는 전 세계의 절반의 의료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변화들이 유의미하게 난다고 하면 바이오시밀러라는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다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커지는 속도가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1, 2등인가요? 지금 셀트리온이 출시 순서나 매출 규모로는 제일 큰 편이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밀러 단독 매출 플러스 CMO 위탁 생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쪽도 단백질 베이스의 바이오약품들을 주로 CMO 생산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쪽 정책과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이라는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이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업체나 국가들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이다 라고 보면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의 상위주에 보시면 합침은 얼마입니까? 삼성바이오로스트가 시총이 31조고요 셀트리온이 27조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합치면 거의 70조에서 80조 정도 그러면 2등되네요 합치면 네 맞습니다 오히려 아까 언택트 3인방보다 지금 시밀러 3인방이 시가총액으로는 훨씬 더 유의미한 산업군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업체들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산업군은 뭔가 한국의 지금도 대표 산업군이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산업군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택트는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NC 같은 아주 초대형 기업들이 있고 그 나머지 중소형주 중에 라인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시밀러는 그들 외에는 지금 의미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사실 바이오 시밀러는 대형 3사 외에는 종목군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 3사도 사실은 두 개 회사는 같은 회사니까 네, 근데 지금 시밀러는 중소기업 중에 지금 진행 단계가 상당히 빠른 업체는 3천당 제약이라는 회사가 아일리아 시밀러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해외 쪽들과 실제 계약도 이뤄지고 있는 단계에 가 있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2상, 3상 이런 거 진행하는 단계고 얼마 전에 대형 에로로 올랐던 알테오젠 같은 회사도 최초에는 시밀러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회사의 모텔을 잡았던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시밀러의 SC제형이라고 해서 피하지방에 주사를 놓는 원천 특허를 개발하면서 이거 에로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큰 시세를 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에로가 뭐죠? 라이센싱 아웃입니다. 기술 수출을 이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 같은 애들은 좀 중형 기업군에서 시밀러 쪽을 상당히 유의미하게 하는 기업군들이고 이쪽들은 만약에 좀 산업이 유의미하게 성장한다고 하면 좀 초기 기업들 중에서 시밀러를 한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그냥 우리가 바이오 업체 중에 신약 개발한다고 계속 일상 이상하다 3상 계속 미끄러지는 회사 사느니 그런 회사들보다 시밀러 쪽으로 시밀러 계열의 바이오 회사를 찾아보는 노력이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네요. 바이오를 한다면 지금 제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종합해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매출 가시화가 더 빨릴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고 또 실제 제가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산해 보니까 이미 신약 기업들 이상의 시총을 갖고 있는 유의미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쪽들도 한번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셀트리온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시밀러 중개의 SC제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는 정맥주사 형태로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놀 수 없는 형태라서 병원에 방문을 매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SC제형이라는 것은 정맥주사 말고 피하지방의 자가주사를 하면 피하지방을 통해서 실제 혈관까지 침투시켜주는 기술을 전달유도 물질입니다. 전달유도 물질입니다. 같은 약인데 어떻게 주사를 놓는 용법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출시하고 다른 업체들이 램시마를 따라오니까 램시마 SC제형이라는 걸 새로 개발해서 이걸 작년부터 신제품을 상당히 강력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인신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이 어차피 계속 맞아야 되는 약인데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자가로 놀 수 있게 하는 이런 타입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번에 유럽에서 나온 케이스 중에 실제 코로나 때문에 정맥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네. 병원에 가면 겁도 나는 데다가 이런 것까지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겁나는 거 둘째치고 병원이 정맥주사 나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병원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 나오는 외신보도들이나 회사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특히 유럽 쪽에서 SC타입 쪽을 처방을 받고자 하는 환자의 수요가 최근에 올라오던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차피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는데 속도를 훨씬 당겨줄 수 있는 환경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바이오는 바이오 중에서 선택하려면 시밀러 계열을 선택할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의료 숙가를 낮춰야 공공의료가 정착이 되고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 봐라, 저기. 니네 저 유럽 공공의료 한다더니 진짜 문의만 한 거 아니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다시 시가총액 2위. 그것도 이제 단일 기업은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업체 합치면 시가총액 2위군으로 갈 수 있는 테마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할 수 있는 군들은 아까 말씀드린 언택트 관련주나 바이오 시밀러 정도가 유의미한 섹터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전기차나 전통의 자동차 같은 섹터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거 가능하지 않나요? LG화학도 크게 보면 전기차죠. SDI 있죠. 맞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가 LG화학이 20조고 SDI까지 16조라서 합산하면 대형주가 36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이노베이션은 정유가 훨씬 많으니까 빼고. 이노베이션까지 합산하면 대략 한 40조 정도의 대형주 포지션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주제하고는 좀 다른데 이 차장님. LG화학의 시총이 얼마라고 그랬죠? LG화학 시총이 지금 26조 정도입니다. 26조고. 케미칼 대장주니까 화학대장주 롯데케미칼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롯데케미칼은 6조입니다. 6조죠. 그러면 26조 마이너스 6조인가요? 그렇죠. 14조 정도 갭이 있습니다. 14조 원 정도 갭이 있는데. 14조 원 정도의 갭이 전기차를 하고 있다는 프리미엄이라면 LG화학의 경우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프리미엄이 어차피 이익도 안 나는데. 미래성장산업이긴 한데. 일단 LG화학은 전기차 사업부 외에도 다른 전자재료 같은 사업부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보다 캐파가 다양화되어 있는 화학 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장 오면 롯데케미칼은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화학주로 약간 시크릿컬이라고 불리는 화학주장이 오면 롯데케미칼이 대장이죠. 먼저 가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성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좋을 것 같고 전기차가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예전에 매니저였던 경험으로 에셋 포트폴리얼 매니저 관점에서는 롯데케미칼을 사고 삼성 SDI를 삽니다. 나눠서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2차전지 비중이 훨씬 높은 SDI를 사고 화학도 좋을 것 같으니까 롯데케미칼이 화학 오를 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화학포트랑 2차전지포트를 5%, 5%, 10%를 채운다. 그랬을 때 보통은 롯데케미칼을 5% 채우고 SDI를 5%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둘 다 하는 LG화학도 있지 않나 해서 LG화학을 10%를 채우면 보통은 퍼포먼스가 퓨어한 업체 두 개를 사는 게 합산해서 2분의 1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죠? 제 경험상으로는 더 높습니다. 보통 업종을 접근하실 때는 보통 복합기업들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냉철하게 따지면 똑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시장의 주식을 사는 수요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업종에 필요한 업종들을 먼저 사게 되다 보니까 업종 내에서는 그만큼의 주가의 프리미엄이랄까 이런 것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업종을 고르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합기업보다는 그 대표 업종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지 좋을 것 같으면 SOL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가 반등할 때 보시면 이노베이션이 장중에 12% 반등할 때 SOL이 거의 상한가를... 그렇죠. 20여% 올라버리더군요. 사실 덩치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훨씬 더 기름을 많이 팔고 유가 포지션이 많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퓨어하니까 SOL을... 어쨌든 시장에서 봤을 때 유가의 민감도로 따졌을 때는 SOL을 훨씬 더 선호를 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펀드 매니저들의 선택 기준 매매 패턴에 대해서 지금 힌트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때 이 산업이 좋아지잖아. 이 산업도 좋아지잖아. 그럴 때는 사실은 이 두 산업을 둘 다 하는 회사가 더 좋지 않을까? 이쪽도 다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아니야. 예를 들면 화학 산업이 좋아. 좋아질 것 같으면 화학에 올인하는 기업과 동시에 2차전지가 좋아 보여. 그러면 2차전지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SDI. 이렇게 나눠서 사지 LG화학을 사거나 혹시 정유주의 경우에도 SK이노베이지를 사는 것보다는 SOL과 SDI를 같이 사는 게 나눠서 사는 게 훨씬 수익률 측면에서 좋더라.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티면에서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이어가면 2차전지 기업들도 분명히 시총 2위군을 탈환할 수 있는 후보군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2차전지는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오늘 사실 하나 더 첨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코스닥 쪽에서 2위군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코스피에서는 제일 눈에 보이는 게 언택트, 바이오시밀러, 2차전지 이 정도가 하이닉스를 탈환할 수 있는 합산했을 때의 군들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시총으로 보면 1등은 그냥 다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시총을 넘어설 수 있는 업종은 없을 것 같고 시카총액으로 상당히 상위군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반도체 소재나 5G 쪽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장에서 낙폭이 출발할 때 전체 기간을 돌려보면 상당히 강하게 버텼던 섹터가 5G 섹터였거든요. 특히 RFHRC 같은 종목들은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수가 3월 11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 기간 동안 이 종목들이 시장보다 셌냐 나빴냐를 비교하시려면 3월 11일 종가랑 오늘 종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어쨌든 3월 11일 정도로 돌아왔는데 3월 11일보다 위에 종가가 있는 업종은 좋았대. 기간으로 봤을 때 이 기간, 동기간 동안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이고 낙폭이 빠졌다가 낙폭 과대로 올라올 수 있지만 어쨌든 3월 11일보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빠져서 그냥 훅 갔다가 올라온 거지 전체 체력으로 봤을 때는 시장보다 밑에 있는 종목. 그러네. 여러분 방송 끝나자 말이에요. 여러분 포트에 있는 종목들하고 여러분 종목들의 오늘 종가와 3월 12일의 종가를 비교해 보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종가가 3월 12일 종가보다 그게 거래소 기준이죠? 코스닥 기준인가? 네. 거래소 기준으로. 네. 거래소 기준으로. 코스닥은 3월 10일 기준으로. 네. 그 정도. 그렇게 해서 비교하셔서 3월 10일이나 12일 기준보다 더 높다면 보건역이 훨씬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다. 의미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통 낙폭과대들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계속 V자로 갈지 W자로 이중바닥을 찍고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 됐고 뭔가 한 번에 큰 출렁임을 극복한 다음에는 어쨌든 시장은 좀 더 정상화된 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확실히 보건역이 좋았던 업체들이 실제 업종을 뜯어보면 내용도 유의미한 경우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쪽에 있는 지금 RFHIC나 KMW, 얼마 전에 김홍식 의원님도 한 번 출연하셨던 걸 제가 방송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김홍식 의원님 언급하셨던 종목들이 제가 방송 듣고 팔로업을 해보니까 최근에 수주공시들을 꽤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보시면 그 수주공시는 대부분 해외 수주공시죠. 해외 쪽입니다. 일본 쪽도 있었고 미국 쪽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연초 때도 말씀드렸지만 5G가 사실 작년 3분기 이후에 계속 빠졌던 게 국내는 투자가 끝났고 미국 해외 쪽이 빨리 나올 줄 알았다가 연기가 되니까 이 수주의 공백기가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국내 투자는 하반기로 하기로 했던 5조 투자가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당겨졌어요. 당겨지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기지국 벤더 선정들을 끝내고 발표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미국은 오히려 야당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하자고 미국에서도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연초에 어떤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주 일정들이 최소 한 분기 이상씩은 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에서는 언택트나 바이오 시뮬러가 시총 2위군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5G 업종이 바이오 다음에 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바이오 다음에 5G가 대체로 산업군으로서 선두권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 핵심 대장주들은 많이 안 올랐지만 미래가 밝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거 왜냐하면 지금 조금 약간 반등 국면에서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하니까 야, 이게 뭐 주가주의 1,800포인트 정도 레벨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까지 쑥 올라버리나 이런 고민들,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죠. 1,400 갈 때 생각해보면 아휴, 지옥 같았는데 그나마 이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남들보다 나 좀 덜 먹는데 남들보다 내 보건용이 좀 약한데 남들 한 30% 회복했는데 난 15%밖에 회복 못했는데 혹은 그 와중에도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 2위군을 형성할 수 있는 장기 테마군들 테마라는 표현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장기 테마라는 건 어떻게 보면 큰 조류가 될 수도 있는 그 군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돈하시고 종목을 골라보시면 어떻겠냐. 물론 지금까지 언급되어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무재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식,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자취합한 다음에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사라는 말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다준 차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한 시간 가까이 지내보면 집에 가서 나도 이거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일찍 들어가서 오랜만에 심의의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론하신 종목도 보고 그리고 후보군으로 거론하셨던 그 종목 군들의 성격은 어떤 건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 외에 왕도 없습니다. 회복될 때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반등 국면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다준 차장하고 시간은 여기서 마감을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